네,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네요. 긴장이 많이 되시죠? 네. 시간이 다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고 여전히 시선을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S자를 그리고서 의식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어? 그리고 청중의 모와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겠죠? 잠깐만. 포커스가. 됐다. 네, 두 번째. 지금 홍 선생님이 영상을 올려주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자기 언어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캐치 다 하셔야 돼요. 그 가령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시작을 좀 해보겠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조그마한 소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어 등 영상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 하는 걸 고쳐주시도록 할 거예요. 어?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처음 이렇게 무대에서도 그럴 때 당연히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당려라? 턱을 당기시면 호흡이 아, 쉼 호흡이 되면서 안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네번째. 역시 오늘도 역시 속도가, 말하는 속도가 항상 문제되는 건 느린 것이 문제되요? 빠른 것이 문제되요? 빠른 것이 문제되요? 그래서 또 빠른 것이 문제됩니다. 근데 이게 턱을 당기게 되면 쉼 호흡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말이 느려지거든요. 어? 그 다음 내려가서 적절한 적절한 이건 뭐 타고 압권이에요. 오늘 강의에 그 영상은 어? 이 요거는 뭐 아낌없이 그냥 충분히 해도 여기서 습관이 되도록 좀 뭐 두세 번 밥 먹혀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아주 적절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영상도 학부모냐 부모냐 학부모냐 하는 영상도 아주 시 적절할 수 같습니다. 그 이미지 혹시 우리는 그냥 한쪽에 어린아이 손가락 이어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을 아주 잘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준비물도 참 어 명패 준비물 그리고 저희 교사들도 이걸 첫 시간 자기소개 하는데 이건 학부모님들을 자기소개 또 겸할 수 있는 시간 충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이런 이벤트를 할 때 안타까운 건 어떤 자기 자아 부모님들이 자아 독립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안타까운 건 누구는 우리 안타까운 건 이렇게 독립된 자아로서 자극을 표현해 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됐으면 싶습니다. 한 번 내려서 색연필까지 준비하세요. 저는 뭐가 저는 저는 자신이 이렇고 싶어요. 놀이기에 대한 맞습니다. 네 다음 퀴즈 상품은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육수 상품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는 나중에 하지 마시고 바로 초반에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른도 어차피 여기 센터에서 공부하러 오실 때는 공부하러 오셨기 때문에 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을 육수 상품은 원인이 재미있으니까 웃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긴장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미리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면 상품을 미리 소개해 주는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상품 준비 참 잘하셨고 여기 연수 상품 설문조사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교사 대상 연수일 때 보면 이런 매직 스펀지 그리고 애들 동봉 입을 때 동봉 입을 때 뭐가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돌돌이 돌돌이 그리고 칭찬 스티커 손톱에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 이런 기싸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특별히 의미가 있는 상품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건 요대목에서 생각을 한건데 여기 번가에서 부모 자격증을 주면 어떻겠느냐 교육과정을 해서 그래서 제가 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정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부모 자격증을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이렇게 양식이 있어요. 이 과정을 마치면 건강에서 부모 자격증을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아까 교육과정 오늘 상당히 대상이로운 것부터 상당히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재미있게 재미있게 하는 것은 제가 학교 시험지 서식을 드릴게요. 중간 옛날 추억의 시험지 양식을 드릴테니까 거기다가 문제를 내시는거죠. 문제를 내서 열 문제를 내준다. 열 문제를 60점 이상은 다 합쳐있는거지 뭐. 그쵸? 그렇게 해서 시간이 문제로다. 해보시는건 어떨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9번 칭찬의 기술에서요 칭찬의 기술에서 이게 좀 공개적으로 해야되느냐 은밀하게 해야되느냐 이게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소심한 애들 경우에 공개적인 칭찬을 받으면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계에 도움하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통하는 사람이 겨내는 그분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심취하는 해전을 하셨다. 심리적인 부담 제가 아이들과 사회적 기술을 학습지로 했던건데 이 10가지 중에 학부모님들도 여기서 와서 뭔가 슬픔 많이 열심히 좋거든요. 10가지 중에 어머니 어머니가 잘 안되어있는 거 5가지만 골라서 여기다가 나의 5개명을 만들어 보자 사실 10개명으로 마찬가지로 제일 잘 못된 광고가 지하철 이용 10가지잖아요 아무도 안 봐 질려버려 10가지니까 여기에서 내가 신청하고 집에 자주 가실 때 여기다가 써서 나의 칭찬을 오게 되면 나는 집에 가서 이렇게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서 늘 엄마가 보면서 신청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가 카톡방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단독방에 200개가 오지않은 거 있지 강의하면서 왜 그 단독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또 이렇게 AS를 하냐 강의의 목적은 강의의 시간에 있지 않죠 행동에 변하잖아요 변할 때 까지 해야 되는거 그래서 그런 서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좀 더 내려가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는 선생님들도 궁금하신거 질문하신거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선생님들 궁금하신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이 잠이라도 어 괜찮아요 네 절반 강사생활 절반 진행을 이제 한 1분만 기다렸다가 했어요 1분 영상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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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3분 3분 1분 3분 3분 선생님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저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네. 실제는. 실제는. 지금 장은경 원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환공 기자에서 공감이 필요한 건 이해가 되는데 부모에게 판단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라고 아 그만 사실은 공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머니들이 자꾸 판단해 주시려고 하니까 대화가 단결된다. 판단은 어떻게 하냐?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AI에게 야단치는 법, 혼내는 법, 그게 사실 판단이죠. 그래서 네가 야단 칠 때 판단 의견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된다.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하다? 왜냐하면 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게 뭐 판단이 된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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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너무 좋은데 내용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실제 실력할 때는 각자에 맞춰서 좀 줄여도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 부분은 줄여서. 그렇죠. 지금 양이 엄청난 거예요. 대학원생들은 3시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줄일 것 줄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얘기가 남얘기 하니까 외워지지 않는다. 남얘기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자기 상과 연관 지어서 그 얘기가 나와야 거기서 기가 뿜뿜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딸하고 아빠 세상에서 불타는 게 제일 짜증나. 그럴 때 그게 제 삶 속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사례. 사실 그 아까 대상이론 같은 건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저도 오라고 하면 어불성 소리지만 어려운 얘기들은 살짝살짝. 그냥 구색 상품으로 한 두 가지만 상품으로 딱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제 감정이 중요하다. 대상이론이 들어온다고 할 때 거기서 무엇이 획기적이어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뭐 그 아이가 딱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신 분들이 건져가는 거. 집에 가서 공부하실 시간이 있겠어요? 여기서 완전히 약속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면 아이에 대한 강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고 그 내용 그 내용은 굉장히 흥분적인데 저는 강동건가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이거든요. 엄마들이 주가 어머니들이 오시겠죠. 어머니들이 이제 자기를 되돌아보고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자기를 돌아보셔요. 이거 이거보다는 좀 음악이라도 자작 들고 눈을 감게 한 3분 정도 음악을 틀어뜨리고 거기서 나는 내 내면에 어떤 아이가 지금인지 설명 듣고 그래서 직접 그거 찾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발표 한 가지도 해보면 이게 잘못하면 잘못한 면이 아니라 잘하면 핫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감동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센터장님께서 좀 부여한 설명을 해주시겠죠.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의 마지막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